어떡하지라는 말을 들으시나봐 오? 여러분 들어줘.. 오바카스.. 오바카스.. 뭐여? 까불지마.. 여기서 힘때만.. 어? 잠깐만.. 야! 이번엔 공포방송.. 스타트.. 고우.. 공포방송.. 너버원.. 지금 또마시대.. 자 가자! 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바로.. 이곳이잖아.. 조심해.. 조심해.. 와..아퍼.. 와..아퍼.. 잠시만요.. 와..아퍼라.. 와..아퍼라.. 와.. 누구야..? 누구야..? 여기 있었다.. 여기 있었다.. 여기 있었다.. 여기 있었다.. 여기에.. 응.. 이 자녀 회장님이 여기 왔을 때 응.. 이상.. 지금 옆에 건너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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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 소리.. 뭔 소리야..? 안죽혀.. 잘 들어가.. 주소.. 도대체.. 여기.. 여기.. 거기 가서.. 이 자녀 이거 그거 없었는데.. 지.. 아니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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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잠깐만 주방에 있어 누구야? 잠깐 스톱 스톱 그만 건드려 그만 그만 건드려 뭘 그리 길고요? 배고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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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애칭 내가 옆에 뭐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뭐라오? 어디있어? 네? 어디있어? 고맙습니다. 잠깐만.. 다락!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잠깐만 있니? 그 때하고 기운이 조금 틀려 똑같은 망자인거 같지만 기운이 사그라든 똑같지만 기운이 사그라든 그런 망자? 약해졌다고는 볼 수는 없고 내가 한 발 왔기 때문에 그런.. 어? 잠깐만 일어, 잠깐만 잠깐만 일어 여기 있어 소리 집중 자꾸 소리가 나 응 거기서 뭐해요? 거기서 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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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숨기는 듯한.. 쥐는 아니야.. 뭐를 숨기는 듯한 급하게.. 나 알지 나 알지 긴 거 같아 근데.. 나를 한번 봐서 그런가 나한테 장난을 쳤는데 내가 그렇게 무섭지.. 좀 강하게 나오니까 가지..잠깐만 나 왜 이렇게.. 나.. 나.. 난.. 으쌍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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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2장 자 여러분들.. 어? 형님 괜찮아요? 형님 괜찮아요? 왜요? 들었어 방금 나도 뒷쪽에서 한번 열어봤거든요 뒷쪽에서 한번 열어봤거든요 뒷쪽에서 한번 열어봤거든요 진화국인가? 내가 봤을 때 나는 알아 지금 이거는 나한테 하는 행동이 아니야 탈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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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같은 거 소리 내고 하는 것은 지금 도치형을 봤다라는 소리 같아 어? 자는 뭐여? 자도 내가 보여? 내가 느껴? 내가 얘기하는 게 들려? 이런 거야 지금 나는 알거든 와봤으니까 나한테 하는 장난이 아니야 지금 이거는 도치형한테 하는 장난이야 지금 우리 때문에 밖으로 나갔나? 지금 우리 때문에 밖으로..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저씨? 우리 밖으로 나갔어 지금 거기.. 소리 집중 소리 집중 말한다.. 남자아저씨 같아 남자아저씨 같아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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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出去 oty 남자아저씨 남자아저씨 남자ач사 Хорошо 남자아저씨 남자아저씨 뭐라고? 형님, 나를 방금 뭐라고 했었니? 반말 안 했어요 어떡하지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들었.. 뭐야? 어떡하지.. 방금 누구야? 누가 맵는지 말했어? 저요.. 또 한 번 말 안 한다.. 우리를 어떡하지..? 자꾸 동그라봐, 얘기해 응 내가 봤을 때 이건 나한테 한 소리 아니야 난 알거든 지금 도치형한테.. 어떡하지? 이런 느낌..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이것들을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야.. 말하는 게.. 이것들을 어떡하지.. 이런 느낌.. 아저씨.. 다시 한 번 말해 주시죠 진짜 개소리도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들었어.. 여러분들이 그걸 들었어.. 또 말 안 한다.. 소리 집중.. 뭐였어.. 뭐였어.. 까불지마.. 난 들었어.. 분명히.. 까불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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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4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에서 40대 중후반? 우리 여기서 힘빼면 안 돼 우리 딴 데 메인 가야 돼 메인 요리 나 안 먹어 안 먹을래 나 혼자 먹을게 아저씨 안에 계셔 뭐 화나셨어? 나갈게 나갈게 있으라고 해도 안 했을 거예요 나가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고 나갈게 무슨 사진때문에 여기 계세요? 지금.. 옆에.. 다 옆에.. 있다 방문x2 방아리 아이씨가 여기 계셔 나 여기서 진짜.. 나 여기서 진짜.. 여기서 힘 빼면 안 돼 진짜.. 얘들아.. 여기서 힘 빼면 안 돼.. 어? 잠깐만.. 뭐 때문에 울려요 지금? 저걸 건드려.. 저걸 건드려.. 무슨 소리야? 나 부딪히는 소리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까불지마 이것부터 시작해야지 어떻게 입고 어떡하지 까불지마 시끄럽다 지금 우리한테 경고를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물건을 우리한테 집어 던긴다거나 신체적인 위협은 현재 없어 신체적인 위협은 없는데 계속 있다가는 무슨 사단이 나더라도 날 수는 있겠다 틀림없이 더 한 것도 할 수도 있어 자 안녕 오빠들 여기는 좀 있다가 나갈 때 한 번 더 들릴 수 있으면 상황을 봐서 들릴 수 있으면 들리고 지금 말은 계속 나와 하지만 여기에 계속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한 군데가 다 남았거든 어떻게 보면 메인이야 성모 마리아상이 움직였던 바로 그것을 일단 가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체력을 너무 낭비하면은 거기서 도청이나 나나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 여러분도 지금 거기를 기다리고 있잖아 여기서 우리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지 말자고 기운을 남겨놔야 돼 우리도 끄다!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크로